안녕하세요. 판례보 원장님의 판비안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자 판례보 민사 잘못된 진단과 보존적 치료 방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7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1753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의료소송 사건이고요. 원고가 환자하고 상고를 했는데 상고인이고 피고 대학병원입니다. 상고를 환자가 상고했는데 환자 승소로 일단 파악이 완성됐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4년 10월 2일 날 허리통증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전공의가 그 당시 응급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MRI 검사 후에 4, 5번 척추관 협착증,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전공의가 진단을 하고 나서 10월 3일부터 5일까지는 휴일이어서 담당 교수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그냥 통증치료만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원고가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받겠다고 해서 퇴원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의는 정형외과의 전원소견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료소견서에다가는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추간면 탈출증 이렇게 진단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에 대한 MRI 검사 판독 결과에는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에 걸친 경막의 혈종, 피멍이, 피덩이가 있고 척수 압박 등의 중증도 이상이라고 기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의하고는 판단이 다른 거죠. 원고는 2014년 10월 1일경에 정형외과에 입원치료를 합니다. 전원조치를 해서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마비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고는 10월 6일날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피곤 의식에 다시 방문을 해서 결국은 흉추 9번, 12번 사이에 있는 경막의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술을 받게 된 다음에도 원고는 하지가 마비되고 기립자세 유지와 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연구장애를 얻게 됩니다. 문제는 전공의가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보전적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 병원을 옮기도록 한 이것이 과실이 있는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전공의로서는 MRI 검사 결과를 제공을 정형외과에 제공을 했기 때문에 출혈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이 전공의 과실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공의 입장에서는 MRI 결과하고 다른 진단을 했는데 어쨌든 그 정형외과에 대한 MRI 결과를 보내줬어요. 그러면 MRI를 받은 정형외과 찍어서 그걸 다시 보고 진단을 해서 혈종인지 아닌지 혈종이 만약에 일하면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정형외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전공의 과실을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척추 경막의 혈종은 신경학적 증상에 발생한 후 12시간 이내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하지마비 등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다. 그러면 보전적 치료를 선택하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출혈성 경향에 있는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되고 경과관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전적 치료를 할 수는 있다. 선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이런 혈종을 진단을 했다면 출혈성 약물을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마비나 이런 게 있는지를 경과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도 부과하고 전공인은 영상우학과의 판독 없이 MRI 결과에 자체적으로 확인을 했고 척추경막의 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에 상관은 검사와 치료를 다하지 않아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공인은 척추경막의 혈종을 진단하였음에도 보전적 치료를 선택했다면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까지를 전원하는 병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인은 아무런 정보를 제공할 때 아닌지 잘못된 진단 즉 척추협착관이라든지 추가하면 탈출을 만한 진단을 해서 전원 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공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전공인은 전공인은 척추경막의 혈종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여부를 반드시 심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심리를 했어야지 그 혈종 판단에 대해서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없이 그냥 보전적 치료를 했고 나머지는 정형외과의 잘못이지 전공인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대법원은 혈종 여부 판단 여부에 대해서 다시 심리해라 라고 해서 파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은 전공의가 영상의학과의 MRI 검사 결과에 대해서 전혀 참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진단을 했고 잘못된 진단을 통해서 이후의 절차들이 제어능이 됐기 때문에 12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되는 혈종에 관련된 진단을 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원심은 혈종을 진단했더라도 당시에는 보전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혈종을 진단하지 못한 것이 과실이 아니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혈종을 진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혈종을 진단하지 못해서 결국은 주의의무 위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존재했다라고 봐서 결국 파악이 한성한 사건입니다. 이런 의료소송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연 주의의무, 아까 말한 통상적인 의사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의 범위나 전문가 의견도 마우도 다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혈종이 적어도 MRI 결과에 따른 혈종이 나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공의가 조금 더 한 단계에 나아간 진단을 했어야 했지 않았었나 라고 본 것으로써 이것은 아마도 그런 MR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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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